유상모, 김연지, 시밀러룩 예비부부 유상모, 김연지, 시밀러룩 예비부부. 행복 찾았다. 유상모, 김연지 커플이 시밀러룩으로 눈길을 끌었다. 유상모는 23일 여자친구 김연지와 찍은 커플 사진과 함께 늘 고민해왔다. 행복이 뭘까?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? 드디어 찾았다. 이거였다. 샵연닝 커플 샵경 샵우숨나 샵외롭지 않아 샵나보다 더 샵나를 사랑해주는 샵너라는 글을 남겼다. 사진 송유상모와 김연지는 블랙 상의에 베이지색 하의를 입고 있다. 요즘 유행하는 시밀러룩으로 트렌디한 커플다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. 유상모와 김연지는 오는 10월 중 결혼할 예정이다. 유상모는 12도 Lotsim dies! 네모 최 moistur사대장